윤종규가 중앙으로 알리바이프 이어받고 서울의 공격 중앙의 밀집팀 알리바이프 1대1 기뻐하는 최용수간도 정말 기술적인 슈팅이었어요 윤종규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퍼스타치를 골문적으로 잘해놓고 알리바이프 선수가 감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오늘 경기 스코어는 1대1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골수는 세 번째 골입니다 두 번째 공격 포인트 요즈베키프탄의 국가대표 나는 알리바이프입니다 뭐 강한 슈팅이 아닌 기다 본인이 골키파 나온 걸 보고